저 자신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 딱히 없는데 사회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고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뭔가 가면을 써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속내에 있는 내 자신 그대로 사는 거는 솔직히 말은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 나무는 홀로 이렇게 스스로 비추려고 저는 그 옆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굳건히 그 자리에 그들 머물린다 이 나무는 그리고 항상 비추고 있다 옛날 옛날에 아미와 BTS가 함께 이렇게 이 지구에서 살았는데 저는 항상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고 시기에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소 여러분 지금 시카고의 꼭대기를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상 좀 웃기도 하죠 형들하고 노는 게 좀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누가 제일 잘해줘 우리 멤버 중에서 누구야 누구야 지금 진씨가 나 저희는 멤버가 다 좋은데요 중국이랑 좋아 항상 사랑하고 권세나 좋아하고 권고하고 행복하려 지금처럼 늘 웃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들어가자 촬영을 나왔는데 그때 별똥별을 봤어 그때 성원이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무슨 일 있어도 나는 너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무슨 두 점 꼭 모으고 빌었다 그 성원이 꼭 이뤄줬으면 좋겠다 이 불안함이 왜 생겼는지는 나도 너무 잘 알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힘들 것 같다 착하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몸도 좋고 눈도 크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정국아 사랑해 우리 진씨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진씨가 평소에 아 그래도 내가 이 친구한테는 내 뒤를 맡길 수 있어 자 캥거루 나와 보자 만져보자 보기만 아니 만져만 보자 앞으로도 옆에서 돈 많이 들을 테니까 앞으로 잘 시작 길이가 일어나가 돼 길이가 깨우기로 이 아슘에 뵙tra게 돼 해주니 웃을 시 듯 피해 Platform 가끔 눈을 감으며 미래를 상상하곤 하는데 지금 상상하는 미래가 당신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자신을 사랑하겠죠? 운동은 기분이 어땠어요?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정국아! 아... 지금만 행복한 느낌 또 제가 다 하지 않는데 그 모습을 좀 담고 싶네요 자연을 벗어냈습니다 신랑 전 섭지 브라이딩 그룹 입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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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인 저는 지구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끝 공포동 이제 Nous 시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